여러분 박수 더 보내주세요 흥이 좀 더 올라와줘야 되기 때문에 손바닥이 터지듯이 박수를 때려주세요 어제든 저 습서를 산다고 엄마에게 돈을 또 꺼냈지 여러 번 속아 넘어간 엄마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 아무것도 모르는 울엄마 오늘은 벌써 실행한다고 락클로 가서 흔들었지 락클노르막을 마음에 뺏겨 밤늦게 서야 집에 오니 더 가난 엄마 사자로 변해 무섭게 내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그러요 엄마 왜 그러요 엄마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 둘 시작 왜 그러요 아빠 왜 그러요 아빠 좀 더 크게 여러분 좀 더 크게 왜 그러요 아빠 왜 그러요 아빠 내가 뭐 동네부기 줄어넣어 봐 내일 일어내요 내일 좀 마요 나쁜 일 안파리게 해보려고요 날 믿어 여러분 박수 주세요 오늘은 하루 온종일 꾸여 화장실에서 연기 풍라 선생님한테 들켜버렸네 놀미적 그 군무심로 끌려갔어 오늘은 하루 온종일 꾸여 화장실에서 연기 풍라 무섭게 귀엽추고 또 엄마 부르라 끝까지 어디다 열고 불렀지 여러분 뭐라구요 왜 그러요 엄마 왜 그러요 엄마 안 들려요 여러분 뭐라구요 왜 그러요 아빠 왜 그러요 아빠 난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야 왜 그러요 아빠 왜 그러요 아빠 내가 뭐 동네부기 줄어넣어 봐 내 일을 해요 내 일을 해요 내 일을 해요 난 좀 더 빨리 깨지게 해버려고요 날 믿어 여러분들 잘해요 시작 한 번 더 왜 그러요 엄마 왜 그러요 엄마 왜 그러요 아빠 왜 그러요 엄마 왜 그러요 아빠 좀 더 크게 왜 그러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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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마음 그럴 때가 뭐라구요 그러요 엄마 왜 그러요 엄마 난 하고 싶은 지이어가 그랬을 뿐야 누가 아무 동네부기 줄 알아가 봐 내 일을 해요 내 일을 해요 내 일을 해요 내 일정 엄마야 나쁜 길 안 빠질 보면 해버려둬요 날 믿어 날 믿어 날 믿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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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윌드 Give앞 2 댕 2 2 2 3 4